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최강의 포켓몬을 한번 만들어볼겁니다 이 안에는 말이죠 바로 뮤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전설의 포켓몬인 뮤츠를 개발할겁니다 자 오늘 뮤츠 한번 만들어봅시다 제가 어렵게 얻은 뮤의 유전자를 통해 뮤츠를 개발할겁니다 오늘 자 우선 기본 토대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 우선 눈을 좀 달아주구요 아직 뭐 굉장히 촉이 당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뮤츠 프로토타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진화를 거듭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뮤츠가 가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전투를 통해 진화할 수 있다 빵왕왕 물어 오케이 잡아먹어 먹이가 굉장히 맛있고 많이 고 슈루루루룰루 슈루루루루룰루 좋아 제가 이것을 잡은 생명체의 DNA를 통해 이 뮤츠를 점점 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편은 누구냐 어 이 자식 맛있어 보이는구만 공격해 물어 뜯어 잡아먹고 어..뭐야 호~~ 새로운 부족이 등장을 했군요 이제oon pell들을 멸종 시키면 진화를 할 수 있을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좋아요 이 갈생물을.. 바로.. 처단 냅시다 그럼 근데 체력이 조금 많다 너네? 어어어 안녕 Advance 미안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잡아 먹어야 진화를 할 수가 있거든!!! 공격해!!!!! 자 나머지 빨리 다 들러 달라붙어 달라붙어 어 뚜까맞는다 빠지고 피없는데 살짝 빠지고 공격해~~ 자 나머지 또 합류 헤러 잠깐만 추장이 죽었다 와 치열하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추장이 죽었거든요 지금 자자자자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멸종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좋아 전리품 뺏어서 돌아옵니다 하하하하 오케이 이것만 이제 작살내면은 진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야 공격해 오케이 음 진화 진화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하하하 생명체의 dna를 많이 얻었으니 이제 진화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뮤치에게 꼬리는 생명이죠 이번 진화를 통해 이제 꼬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좋아 이제 뮤치에게 꼬리가 생겼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강해진 느낌이 드는군요. 자 이제 부족도 3마리 더 늘립시다. 와 얘네 에픽크리처 잡고 있네. 오케이 여기를 습격하면 두 번째 진화까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자식들 지금 위에서 오직 싸우고 있는데 지금 에픽크리처 잡았나요? 어 아닌데 아직도 참길충이거든요. 얘네 뭐야. 뭐하는 놈들이야 이거. 쳐들어온다고 지금? 얘네 뭐하죠? 고마워. 정신 못차리었죠? 잡아 잡아 잡아. 슈치들아 집결해라. 이번엔 이 자식들의 DNA를 채취해야돼. 좋아. 자 밥 먹는다. 와. 오케이 이제 연장들 다 챙겨가지고 슈치의 위력을 보여줍시다. 녹색마을이 쳐들어온다고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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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얘들아. 싹 다 모여라. 쟤네들이나. 이 가운데서 집결해서 대전쟁을 치릅시다. 가자 싸우어. 털어버리야. 왕왕왕왕왕. 그렇지. 뮤지의 파도 공격으로다가 빵빵빵빵. 워거리 공격. 녹색마을을 먼저 아장 냅시다. 감히 침략을 해와. 가자 얘들아. 정리 들어가는거야. 좋아. 여기 털면 이제 또 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 내 제물이 되어줘야겠어. 인원 배치 나눠서. 와 와 와. 전쟁이다. 와 진짜 전쟁터네요. 아수라장 그 자체입니다 현재. 오. 뮤지의 위력을 보여줄지. 거의 다 정리되는 그림이네요. 역시 휴츠 강력합니다 하하하하 자 배고패는 애들 먼저 빠지고 주장은 밥 먹으러 가고 정황이 상당히 거세지만 너희들은 멸망당할 운명이야 좋았어 이로써 녹색마을까지 파괴를 완료했습니다 진화의 기운이 느껴져요 이로써 휴츠 최종 진화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로써 뮤츠 최종 진화 형이 완성되었습니다 가봅시다 렛츠고 최종 진화 뮤츠 제가 드디어 뮤츠 개발에 성공했어요 여러분 가자 이거 그대로 작살 내러 가야합니다 최종 진화 뮤츠의 위력을 저 분홍마을 녀석들에게 보여줍시다 공격해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짭짭짭 와 잠깐 쪼금 위험한데 추장이 위험하다 추장 빠져라 추장 빠지고 살짝 빠지고 잠깐만 야야야야야 에픽 크리에쳐 뭐야 아 오마이갓 이거 에픽크리에쳐가 정신 못차리거든요 오케이 싹다 정리는 완료 했습니다 개 박살내는겁니다 최종 진화 슈츠 강력합니다 조아 이렇게 최종 지난 슈츠로 가볍게 박살냈습니다 에픽크리쳐에게 한번 참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자 에플리쳐 공격하라 다고래는 장사 없다 에픽크리쳐야 너도 가비 세계 최강 포켓몬 슈츠에게 까불다니몬 오예예예예 가볍게 박살냈습니다 애들아 고기 파티다 연애를 열어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전설의 포켓몬 슈츠와 함께 모험을 떠나보았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버튼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엄청난 포켓몬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애들아 오늘은 고기 파티다 풍악을 열려라 하하하하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